1. 레위기 8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8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위임식에 임하기 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목욕시킨 다음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관목을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 예복을 입힙니다. 그들의 거룩한 직분의 구별됨은 먼저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의 현시인 것입니다. 성망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회망을 장식한 순금 비품들과 순금을 칠한 널판들 그리고 가장 귀한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번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도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특별한 신분을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사항들, 목욕, 제사장의 옷을 입음, 기름 부음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영어로 프리스트입니다. 이는 사제라는 뜻이죠. 이 사제는 카톨릭에서 신부님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카톨릭에서는 신부님과 같은 지도자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카톨릭의 일부에서는 평신도의 사제직을 최근에 말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제사장은 명예로운 직분이고 존귀한 직분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취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취임시키셨고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에 취임할 때 필요한 세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로 씻어야 합니다. 레비기 8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는 출혜극기의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혜극기 29장 4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문에서 씻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막 입구에 있는 물두병이 있었는데 이 물두병에서 씻었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결의 규례가 요구되는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결의 의식을 갖고 살해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정결의 의식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 오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취임에 요구됐던 첫 번째 조건인 물로 씻은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식인 정결의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특별히 준비된 다른 옷입니다. 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속옷, 겉옷, 허리띠, 흉패, 12개의 보석 장식, 머리, 관등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보면 그들이 제사장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고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은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뒤를 이을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의 특징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관유는 아주 특별한 기름으로 특별히 좋은 향을 가진 여러 가지 식물 재료를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붓거나 바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향이 납니다. 이 기름을 바른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은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신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